안녕하세요. 여섯인 애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다육이를 키울 때 물이 과하게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해줘야 되는 처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지금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 여름 내내 조금 아팠던 아이예요. 여름 내내 좀 건강했다가 여름이 좀 끝나갈 무렵 물을 줬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입장 상태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여름에 단수를 했다가 물을 먹게 되면 이제 그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물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물을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이제 물을 먹게 됐을 경우 혹은 이제 평상시에 다육이를 키우면서 너무 과하게 물을 줬을 경우에는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입장이 깨알처럼 시커메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탄저병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입장 전체 특히나 이렇게 생장점 안쪽에 이렇게 줄기하고 가까운 생장점 안쪽이 좀 까매지는 현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까만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육이가 원하지 않는 물이 화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는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을 하는데 쓰기는 하지만 너무 과한 물이 있는데 더 이상 입장에서 그리고 줄기에서 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먹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화분 안에 물이 계속 있다면 뿌리는 자꾸 빨아들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넘쳐나는 물이 이제 입장으로 표시가 나서 이제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입장들이.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요것도 지금 물이 너무 과해서 이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다가 이제 입장으로 표시가 된 그런 아이들입니다. 물이 너무 과했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물이 좀 과했을 때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장점하고 가까운 이렇게 입장 안쪽으로 이렇게 좀 까만 점들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 다육이들이 이제 물이 너무 과한 상태가 돼서 이게 이제 결국 무름으로 이어져서 여름이 끝나는 시점에서 죽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게 계절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치 않는 물을 자꾸 공급을 해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었던 오로라도 좀 과하게 물을 줬을 때 좀 까맣게 입장들이 좀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좀 물을 안 주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줬더니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요렇게 뿌리를 뽑아서 말려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다가 제가 뿌리를 뽑아서 아예 말렸더니 딱 그 상태에서 이렇게 번짐이 안 좋아지는 상태가 딱 멈추더라고요. 다행히도 지금 이제 힘들어했던 이런 입장들은 다 하엽이 졌고요. 나머지 지금 입장들은 더 이상 이제 물을 빨아 올리지를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입장이 단단해지고 훨씬 이 안쪽에서도 좀 새로운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요렇게 바로 뿌리를 좀 분리를 해서 좀 말려줬더니 상태가 바로는 아니고요.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상태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뽑으면 언제 또 다시 심어주나 그냥 그런 마음에 그냥 놔둘 때가 있는데 다육이를 살리고 싶을 때는 가장 첫 번째 좋은 응급처치 중에 하나가 뿌리하고 이 흙 안에 있는 이 공간을 차단시켜주는 게 어떤 병이든 좀 빠른 응급처치가 되더라고요. 물이 많이 과했을 때 또 물음이 왔을 때 그리고 또 깍지벌레가 왔을 때 확인하는 것도 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더 이상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예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물을 줄 때는 물을 주고 나서 통풍이 잘 되도록 창문을 잘 열어주시고 되도록이면 거리대나 밖에서 물을 말렸다가 실내로 들어오는 게 또 가장 좋겠죠. 상시에 물을 많이 주지 않는 분들이라면 물이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물을 안 먹었다가 이제 먹게 되는 이런 경우에 오랜 단수를 통해서 물을 안 먹었다가 다시 물을 줘야 될 때는 반드시 조금씩의 양으로만 다육이한테 적응을 시킨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단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아파트나 실내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웃자라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물을 많이 주시지 않잖아요. 이제 물을 많이 주지 않다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물을 좀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입장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까만 점들이 생기면서 입장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이 드실 때에는 이렇게 뿌리를 뽑아서 말렸다가 다시 심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시 내다육은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